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이윤석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건데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이번 시험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뭐 풀어본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. 뭐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또 문법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ABC 고르는 문제 있죠. 그 문제 정도 까다로웠고 나머지는 문법 문제도 굉장히 쉬운 내용들 나왔었고 문화파트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크게 여러분들이 답을 뭐 어렵게 찾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해요.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온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